가스 누출로 인한 빈번한 폭발 사고 가스를 운반하는 배관의 안전관리가 시급한데요. 과학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 인텔리전트 피그가 등장했습니다. 인텔리전트 피그는 자기장이나 초음파를 이용해 배관 내부로 진입해서 비파괴 검사 장치와 센서로 배관의 모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사전에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배관의 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똑똑해진 피그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문형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스를 공급해주는 통로인 배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실제 도시가스 배관은 장기 사용으로 인해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기도 하고 배관 내의 수분이 유입되기도 하죠. 따라서 가스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약 3만 킬로미터인 국내 가스 배관 중 20년이 지난 배관은 약 3천 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러한 노후 배관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스 배관 점검 문제가 시급하죠. 또한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화된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러한 배관 점검 문제를 해결해줄 새로운 기술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배관 검사가 왜 꼭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어떠한 경로로 유입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늘 집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 해외 17개국에서 액화천연가스, 즉 LNG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스는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도입되고 기화되어 발전소에 직접 공급되죠. 그리고 공급된 가스는 다시 일반 도시가스 회사로 운반되고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부터 LNG 수송선으로 도입되는 LNG는 평택, 인천, 통영에 위치한 생산기지의 저장탱크에 보관되었다가 기화되어 배관을 통해 전국 배금망으로 송출되는 것이죠. 하지만 도시가스 배관은 땅속에 묻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종 토목 건축공사 때 시공자의 부주의로 도시가스관을 건드려 파열시키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가스 누출은 대규모 폭발로 이루어질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한데요. 1994년 12월 서울 마포의 공원 지하에 있던 가스 공급기지에 지하 저장소가 폭발해 12명이 숨졌고 6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가스 공급기지의 지하에서 계량기를 점검할 때 전동 밸브 틈새로 다량의 가스가 방출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방출된 가스가 환기통 주변에 피웠던 모닥불에 의해 점화되어 가스가 폭발한 것입니다. 또한 1995년 4월 대구의 한 지하철 공사장에서도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도시가스 배관에 구멍이 뚫려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사고였죠. 이 사고는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부상당하는 등 인적 물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사고 이후 가스 배관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1990년대 말까지는 콘크리트 흉간이 대부분 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내식성이 강한 PE 및 PVC 유리섬유관 계통의 연성관 등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토합, 집안 치마, 다짐 등에 의한 관체 변형, 관로의 기울어짐, 부분 치마 등의 문제에 취약하여 관리가 필요하게 됐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가스 배관의 노후화도 급속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해질수록 건전성 진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더욱 시급해졌는데요. 그 일환으로 배관 안전관리를 위한 배관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관 매설 현장에서 제3자에 의한 타공사로 발생되는 배관의 기피에 관한 문제, 타구조물과의 저촉, 진동 및 응력, 집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또한 도시가스 배관뿐 아니라 각종 산업용 가스 배관은 내부가 밀폐돼 있어 부식 및 송상 정도를 정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철강 플랜트의 경우 각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다시 각 공장의 열원 및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 배관의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죠. 그리고 부생가스의 특성상 배관 부식 등의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와 교체를 빈번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관을 검사하고 점검하는 것은 산업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배관은 땅속에 묻혀 있어 육안으로 자세히 보기 힘들고 가스라는 매우 위험한 물질을 운송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따라서 기기를 사용해 파이프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 혹은 기기를 PIG라고 하죠. PIG는 Pipeline Inspection Gages의 약자인데요. 배관의 내부에 넣는 주사기 모양의 기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PIG는 본래 배관 내부를 청소하거나 배관 내용물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PIG에 최근에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발전한 것이 바로 인텔리전트 PIG입니다. 말 그대로 더 똑똑해진 PIG 기술을 뜻하죠. 인텔리전트 PIG는 기존 PIG에 비파괴 검사 장치 및 센서가 탑재돼 배관의 모든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에 매설된 장거리 가스 및 석유 수송 배관의 비파괴 검사에 이용될 수 있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먼저 PIG의 작동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IG는 주사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자리는 말랑말랑한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IG를 배관에 밀어넣으면 내벽에 꽉 끼게 되는데요. 이때 PIG 뒤쪽에서 압력을 가해주면 배관의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PIG를 밀어내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빈 주사기를 누른다고 생각해 볼까요? 빈 주사기의 끝을 손가락으로 막고 피스톤을 누르게 되면 막고 있는 손가락 끝에 힘이 가해지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때 주사기 피스톤이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주사기 내부에 공기가 압축되는 것이죠. 이렇듯 주사기의 피스톤 운동과 비슷한 과정을 통해 움직이는 PIG는 배관 내벽과 서로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마찰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PIG의 속도는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만일 PIG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인다면 배관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PIG는 2에서 7mps의 저속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바로 PIG를 배관 안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도록 제어하는 기술인데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까 PIG의 앞쪽과 뒤쪽에서 모두 압력이 가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PIG 앞뒤의 압력차로 인해 추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사기로 비유하자면 피스톤을 누르면 앞으로 갔다가 손을 떼면 다시 뒤로 왔다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배관의 앞뒤 밸브를 조절하여 압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PIG 몸체의 구멍을 뚫고 이것을 열고 닫아 PIG 앞뒤의 가스 누출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배관 내부를 살펴보면 배관의 앞쪽은 평소 가스의 배관 압력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이고 배관의 뒤쪽은 더 높은 압력입니다. 따라서 PIG가 앞쪽으로 밀려나갈 수 있죠. 이때 PIG 몸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배관 뒤쪽에서 PIG를 지나 배관 앞으로 가는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즉 압력 차이가 이전보다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압력 차이로 인해 PIG에 가해지는 속도는 줄게 됩니다. 지금까지 PIG의 작동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PIG가 첨단 기술과 만나 배관 검사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인텔리전트 PIG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속도를 제어하는 기술이 전반적인 PIG 기술에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살펴볼 비파괴 센서 검사 방법은 인텔리전트 PIG 기술에만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바로 자기장이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이 방법은 마그네틱 플럭스 리키지 또는 MFL이라고 하는데요. 배관 방향의 앞뒤로 위치한 강력한 연구 자석을 이용해 강관을 자화시켜 배관에 자기장을 만들고 센서로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여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녹이 있거나 크랙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장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새어나가는데 이것을 센서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반적인 MFL은 배관의 횡방향 결함을 검출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배관 길이로 연구 자석을 배치해 자기장의 방향이 배관과 평행하게 만들어지고 이에 수직한 방향의 결함은 자기장을 크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횡방향 결함이고 오른쪽 그림이 종방향 결함인데요. 결함을 방파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에서 파도가 B로 가고 있다면 횡방향 방파제의 경우 방파제가 위아래로 길게 물결을 막기 때문에 방파제 양 끝에서 굴절된 파도가 B에서 더 퍼져 들어올 것입니다. 반면 종방향 결함의 경우는 물결이 퍼지는 것이 덜하겠죠. 따라서 종방향 결함의 경우 위쪽과 아래쪽에서 파도와 같은 신호를 만들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주 방향으로 배관을 자화시켜 축방향 결함을 감지해내는 장비도 개발되었는데요. CMFL, 즉 Circumferential MFL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초음파 기술이 적용된 인텔리전트 피그 시스템을 살펴볼까요?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는 마치 망치로 배관을 때려 소리를 만들고 청진기로 소리를 들어 결함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멀쩡한 유리컵을 숟가락으로 살짝 치면 청명한 소리가 나고 깨진 유리컵을 치면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과 비슷하죠. 이렇듯 초음파를 이용한 인텔리전트 피그 시스템은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센서에 따라 압전소자 방식의 초음파 탐촉자 또는 전자기 초음파 탐촉자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즉 망치의 종류가 압전소자인지 아니면 전자기 장치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 압전소자는 전기적인 맥동을 음파와 같은 기계적인 맥동으로 바꾸는 소자인데요. 이러한 압전소자를 이용하는 탐촉자에 필요한 것이 바로 초음파 발진기와 배관 사이에 이용할 접촉 매질입니다. 압전소자에서 발생된 초음파 에너지는 배관에 전달되어야 하는데요. 중간에 접촉 매질이 없으면 초음파는 배관 표면에서 반사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것을 임피던스 부정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이 일어나면 압전소자에서 만들어진 음파가 배관에 전달되지 않아 비파괴 검사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할 때 몸에 젤을 바르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인데요. 압전소자와 같은 초음파 발진기와 우리 몸의 임피던스를 정합하여 초음파가 몸으로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 젤을 바르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전자기 초음파 탐촉자 E-MAT 센서를 살펴볼까요? 이 센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초음파를 만들어냅니다. E-MAT 탐촉자에는 코일이 감겨 있는데요. 여기에 초음파 영역의 주파수로 전류를 흘려주면 배관 표면에 맴돌이 전류 에디커런트 가 생성됩니다. 동시에 탐촉자에 강한 자석이 붙어 있으면 배관에는 자기장도 생기겠죠. 그러면 전자의 움직임인 맴돌이 전류는 힘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로렌츠 힘입니다. 이렇게 연구 자석의 자력과 전기 코일로 인가되는 교류 전류로 발생하는 로렌츠 힘으로 시험체 표면 내부에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E-MAT 센서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압전 소자를 이용하는 센서와는 달리 배관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 비접촉으로 초음파를 발생하고 수신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초음파의 송수신을 위하여 접촉 매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탐촉자를 시험 대상체 표면에 따라 이동시킬 수 있고 따라서 배관의 결함 검출이 가능하죠. 또한 E-MAT은 자석과 코일의 형상과 배열을 조절하여 접촉식으로 발생이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초음파 모드를 용이하게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압전 소자를 이용하는 인텔리전트 피그에는 GE의 울트라스캔 CD 듀오가 있으며 E-MAT을 이용하는 인텔리전트 피그에는 로젠 인스펙션 테크놀로지의 ROCD2 등이 있는데요. 일부는 상용화되어 있으며 현재 상용화를 위한 적용성 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텔리전트 피그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에서 2000년부터 인텔리전트 피그 개발에 착수해 2008년 상용화의 성공, 현재 사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한국에서 개발한 인텔리전트 피그 중 지오메트리 피그라 불리우는 장치는 배관의 기하학적인 형상에 관한 정보까지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배관의 3차원 지형학적 정보를 획득하고 3차원 좌표의 자이로 및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피그의 방향 및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된 정보는 지구 좌표상의 위도, 경도, 고도에 대한 정보로 변환되죠. 하지만 피그는 지하의 매설 배관을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피그가 배관으로 들어가기 전 GPS 정보가 알려진 기준점을 정하여 피그가 이 지점을 통과할 때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적용되는 기술은 Ground Benchmark System이라는 것인데요. 피그의 후면에 장착된 전자기파 발신기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검출하여 정확한 피그 통과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된 정보를 이용하여 배관의 평면도 및 단면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획득된 3차원 정보가 가상현실 기술 기반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활용되어 사람이 마치 실제로 배관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맵핑 시스템이 구현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관 검사를 위한 인텔리전트 피그에 적용되는 기술은 정말 다양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똑똑한 피그 기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피그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압의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 압력이 20기압 이하로 저압인 도시가스 배관에는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점이죠. 또한 고속으로 움직이는 피그의 진로를 방해하는 구성요소, 예를 들면 분기간 급격하게 방향이 바뀌는 곡관이나 마이터관 검사에는 적용되기 어렵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텔리전트 피그 기술뿐 아니라 배관 검사 로봇 기술 또한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 배관 로봇은 저압의 가스 배관도 검사할 수 있고 복잡한 형상의 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텔리전트 피그의 단점을 보완해 질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배관 로봇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 배관 검사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처럼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배관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스 배관도 정기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서 배관의 건강함을 검사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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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